이번 시간은 V-Ray 프록시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록시를 사용하려고 하면 여러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장면에 사용할 때랑 프록시를 만들 때랑 또 장면에 프록시가 있을 때 포토샵으로 가져가서 마스크 작업을 해야 될 때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뭐 기본이긴 한데 기본이 또 중요하기도 하고 프록시를 잘 사용하면 인테리어부터 건축까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면이 무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프록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프록시에 대한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모델 소스를 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스를 만들게 되면 박스 같은 경우는 축이 아래 중앙에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축을 이동시키지 않아도 프록시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프록시로 사용할 때는 축이 박스의 이렇게 아래 중앙에 있을 때 프록시가 되면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해집니다 맞추기가 쉽죠 실린더도 마찬가지인데요 실린더도 기본적으로 물체의 아래쪽 중앙이 축입니다 이렇게 중앙이 축이죠 이런 물체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물체도 있죠 스피어 같은 경우는 물체의 중앙이 축입니다 아래쪽 밑에가 아니라 물체의 중앙이 축이기 때문에 이 물체를 프록시로 만든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박스를 제가 프록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박스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v-ray mesh export를 하게 되면 프록시를 만들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맨 처음에는 폴더가 있고요 어디에 만들 건가 저희는 저희 작업하는 곳에 만들어야겠죠 6주차 여기에 만들 건데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은 물체의 이름이 이렇게 그대로 들어가고 확장자는 vr mesh라고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뭐 애니메이션 되는 물체도 물론 프록시로 만들 수 있고요 자동으로 현재 있는 물체를 프록시로 바꾸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걸 선택하지 않으면 박스는 그대로 원본이 유지되고 새로운 박스 물체가 하나 더 생깁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원본을 유지해야 된다 그럴 경우 그리고 이 물체를 그냥 프록시로 바꿀 건지 이걸 선택하셔야 되겠고 여기 페이스 프리뷰 라는 게 있는데 페이스인 프리뷰는 이 물체의 면이 보일 프리뷰 할 그래야지 물체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박스는 뭐 면이 별로 없지만 나무나 뭐 자동차나 이런 것들은 면이 많잖아요 그 면의 페이스 개수를 넣어주면 그 개수만큼 물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값이 필요합니다 물체에 해당하는 적당한 값 그래서 OK를 하게 되면 됩니다 현재는 제가 자동으로 이 물체를 프록시로 바꾸지 않고 OK를 했습니다 그럼 이 물체는 그냥 박스 그대로가 되겠고 박스 물체죠 프록시 물체를 가져오면 됩니다 프록시를 가져오는 명령은 크리에이트 패널에 보시면 크리에이트 패널에 V-Ray 그리고 V-Ray 프록시라고 있습니다 프록시를 하나 클릭하게 되면 프록시가 있는 위치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저희는 좀 전에 저장했던 박스를 오픈하면 됩니다 박스가 오픈되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색상이 들어가 있는 면이 이렇게 입혀진 상태가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프리뷰 할 때 그 값이 만 정도로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물체 면이 다 보이는 겁니다 바운딩 박스를 하게 되면 그냥 박스 형태로 보입니다 프리뷰를 하게 되면 삼각면으로 보이게 되죠 이런게 프록시인데 프록시의 면 축을 보게 되면 아래쪽 중앙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옆에 있는 그 실린더 실린더도 프록시로 바꾸게 되면 자동으로 바뀌겠죠 이번에는 똑같이 하는데 이름을 이렇게 하지 않고 박스라고 그냥 같은 이름으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박스 앞에서 저장했던 박스 프록시로 실린더를 그냥 저장해 볼게요 OK를 하게 되면 오버라이트를 할 건지 이름이 똑같기 때문에 얘를 하시면 오버라이트가 됩니다 여기 있는 프록시는 이렇게 바뀌겠죠 박스가 없어지고 실린더가 됐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실린더 프록시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박스 프록시는 없어진 거죠 그래서 프록시를 사용할 때는 이 개념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물체의 축이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입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스피어를 가지고 똑같이 한번 바꿔 볼게요 스피어를 박스로 똑같이 저장해 보겠습니다 오버라이트를 해서 박스 이름에 덮어쓰기를 해야겠죠 현재 바로바로 바뀌지 않는 것은 리드로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리드로우를 하시거나 새로 불러오시면 됩니다 그럼 스피어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번엔 축이 중앙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이만큼 내려간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물체를 다시 다 맞춰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물체가 하나라면 상관 없는데 만약에 20개 30개 뭐 이렇게 배치를 했다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프록시 작업을 할 때는 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이 의자는 지금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델링을 할 때 이제 모델링은 물론 잘 만들어야겠지만 이런 파일을 원본이라고 하죠 모델링 되어 있는 상태고 그룹을 잡아 놓은 건데 모델링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모디파이어 스택이 이렇게 다 남아 있습니다 원본이죠 말 그대로 이렇게 다 남아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 물체들의 축을 보게 되면 가장 아래쪽 다른 물체를 선택하면 얘는 뒤쪽이 축이 되어 있죠 이게 이제 기준이 됩니다 옆에서 봤을 때는 이 다리 부분이 가장 아래쪽에 축이 있기 때문에 정중앙에 축이 되고요 이 다리 부분에 맞추면 되겠습니다 물체 같은 경우는 지금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를 보게 되면 100도가 이렇게 회전이 되어 있는데 물체가 전체적으로 회전된 상태를 원상태로 만들어야겠죠 그룹에서는 똑바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물체에서는 똑바로 되어 있지 않네요 여기도 100도로 되어 있고 여기는 또 80도로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다리 같은 경우는 100도이기 때문에 똑바로 맞추면 그래서 이 물체를 하나 카피합니다 이 카피된 물체를 이용해서 만들 거고 이 다리에 있는 축이 지금 아래쪽 정중앙에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여기에 축을 정렬시킬 기본 물체를 하나 만듭니다 보통은 플랜을 만들게 되는데 플랜을 하나 만들고 이 다리에 XY축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XY축에 축점을 맞춥니다 축 그럼 정중앙이 맞겠죠 적용하고 가장 아래쪽 Z축에 가장 아래쪽을 맞춥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는데 이 다리는 지금 밑에 쪽에 이 다리 부분을 잡고 있는 가장 밑에 이 물체가 또 있기 때문에 이 물체에 맞춰야 됩니다 이 물체의 가장 아래쪽에 이렇게 맞춰줍니다 축이 안 맞네요 네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럼 센터에 맞춰져 있고 물체의 가장 아래쪽에 맞춰져 있는 이 물체 이 물체가 프록시를 만들 때 도움이 되는 물체입니다 이 물체는 에디탭을 풀리를 한 다음에 다른 물체들을 어태치 하시면 되는데 물체가 이제 있을 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프록시로 만들 때 이 물체 가지고 있는 재질 재질이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재질 아이디가 하나고 그 다음 3번 2번 5번 이렇게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물체 3번으로 되어 있는 물체가 이 다리 아래쪽에 있는 이 부분하고 똑같이 3번이라고 하면 3번이라고 하면 에디탭을 폴리로 컨버팅 해서 이 다리 아래쪽에 있는 물체랑 3번을 먼저 어태치 해주고 어태치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차례대로 어태치 하면 됩니다 똑같은 아이디를 한 번에 어태치를 해놓고 어태치 하시는 게 아이디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옆으로 가는 게 있는데 이 부분도 아이디를 확인하신 다음에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2번이면 여기도 아이디 2번 적용하고 얘끼리는 합쳐서 어태치를 먼저 해준 다음에 축이 되는 물체에 차례로 어태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한 물체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엘리먼트에서 밑에 축을 삼기 위해서 사용했던 플랜은 지워줍니다 그러면 축이 아래쪽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물체 축을 하나로 만드는데 재질을 같은 재질은 먼저 한 물체로 어태치 한 다음에 축 물체에 차례대로 어태치 해주면 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순서 그렇게 돼야 축이 아래쪽에 있는 물체가 되고 플랜이 원래 축이 이렇게 잘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축이 딱 정렬된 상태로 물체 축을 갖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됐을 때 프록시로 만드셔야 됩니다 원본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현재 물체를 프록시로 만드시면 됩니다 폴더는 똑같은 폴더 자 지금처럼 프록시가 바뀌어지면 삼각면들이 이렇게 조금 조금씩 보이는데 물체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프리뷰 상태가 된 겁니다 바운딩 박스로 보게 되면 이렇게 박스로 보이게 되고 프리뷰 상태로 보면 이렇게 프리뷰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프록시로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바운딩 박스를 해서 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드는 방법은 이렇다는 거고 그룹을 잡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룹 그룹 같은 경우는 축이 이렇게 중앙에 있게 되는데 이 축은 센터에 있게 만든 다음에 스냅으로 Z축 아래쪽으로 이동시켜서 가장 아래쪽에 있는 바닥면에 붙여주면 이렇게 가장 아래쪽으로 축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죠 가장 아래쪽 그룹의 축이 아래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로 프록시를 만들게 되면 이 상태로 만들게 되면 여기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선택되어 있는 물체들 이 선택되어 있는 물체들을 하나의 프록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그렇게 해서 이름을 지정하시고 A라고 하게 되면 S라고 들어갔네요 S라고 하게 되면 이 물체가 S라는 이름으로 프록시 파일이 되고 축은 이렇게 보이지 않게 되죠 중앙 이렇게 됩니다 이 축이 어디가 있냐면 저기가 있습니다 0,0에 그룹을 했을 때는 축이 이렇게 뛴다는 거 멀리 0,0으로 그걸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런 걸 없애려면 이 물체의 지금 축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물체를 0,0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0,0으로 됐죠 그 다음에 프록시를 만드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거 선택된 물체를 S라는 이름으로 다시 만들게 되면 축이 0,0이기 때문에 맞춰놓고 저희가 작업을 했었죠 그럼 축이 딱 맞춰진 상태의 프록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배치를 하시면 인스텐스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죠 축이 중요하다 그룹을 가지고 할 때도 가능하지만 0,0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나무도 있겠죠 나무 장면에 나무를 사용해야 될 경우도 있는데 나무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줄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뭇잎이 있죠 보통 나뭇잎 같은 경우는 3D로 나뭇잎을 만들어 놓기도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사각형이 되어 있는 상태로 나뭇잎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뭐냐면 모델링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냥 모델링이기 때문에 그냥 컨버팅 하시면 모델이라 사용할 수 있고 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오파스티맵을 이용해서 나뭇잎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질하고 같이 생각을 해서 작업을 하셔야 되겠고 한꺼번에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죠 아이디가 1번이고 이 아이디가 2번일 경우에 이 물체를 하나의 물체로 만들고 어태치를 해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좀 더 디테일한 나무를 만들 경우 지금처럼 나뭇잎만 프록시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뭇잎만 그럴 경우에 나뭇잎만 프록시로 만들 경우에는 이 나무 줄기는 V-ray 디스플레이먼트나 뭐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좀 더 오돌토돌하게 그런 표현이 되게끔 하게 되죠 V-ray 프록시가 되면 V-ray 디스플레이먼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를 생각해서 이렇게 두 개로 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체를 하나 더 복사해서 살펴볼게요 나무 줄기에 나뭇잎을 합치면 이런 물체가 되겠죠 나무 같은 경우는 정면에서 봤을 때 나무 밑에 있는 줄기들이 축보다 아래쪽에 이렇게 놓이게끔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장면에 적용됐을 때 크게 문제가 없이 땅에 나무 줄기들이 박히게 되죠 사실은 좀 더 내려와야 되는데 그런 걸 생각해서 축을 조정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축보다 위에 있는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죠 이런 나무는 땅에 박혀 있지 않고 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모델링을 조정하시거나 축을 조정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약간 더 위쪽에 축이 있게끔 하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물체 하나를 바로 프록시로 바꾸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프록시가 되게끔 프록시가 되면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장면이 아까 두 개 있을 때 하고 지금 하고 비교해 보면 바운딩 박스기 때문에도 그렇고 프리뷰를 보더라도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프리뷰를 보더라도 빠르기 때문에 프록시 파일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빠른 작업을 장면에서 할 수 있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줄기만 이렇게 있는데 일단 물체는 같은 축을 사용해야 됩니다 줄기도 같은 축이어야 되고 나뭇잎도 같은 축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체를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나무하고 나뭇잎이 한꺼번에 있게 보통 나무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나뭇잎만 선택하고 디테치합니다 디테치 이렇게 디테치를 하게 되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은 그대로 원본 물체의 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축은 똑같습니다 물체만 떨어지죠 같은 축을 사용합니다 줄기는 놔두고 나뭇잎만 프록시로 바꾸시면 됩니다 나뭇잎 이름을 정하시고 프록시로 바꿉니다 그러면 줄기하고 같이 그룹을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나뭇잎 따로 프록시따로 재질 같은 경우는 프록시든 나무든 따로따로 되어 있어도 이게 아이디가 줄기가 1번이고 나뭇잎이 2번인데 그냥 한꺼번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질을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 두 개를 가지고 2번이 나뭇잎입니다 이렇게 해서 1번에 줄기 재질을 입력하시고 이렇게 해서 1번에 줄기 재질을 입력하시고 이번에는 나뭇잎 재질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프록시든 뭐든 간에 아이디가 미리 적용이 되어 있고 맵핑이 적용되어 있으면 상관없이 아이디를 기억하고 있어서 재질은 다 들어갑니다 오른쪽에 한꺼번에 한꺼번에 되어 있는 이 나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재질을 사용하시면 처음에 모델링이 됐을 때 가지고 있던 아이디별로 이런 맵핑이 들어가게 됩니다 나뭇잎에는 투명도를 줄 수 있는 오패시티 맵을 넣어서 나뭇잎처럼 보이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죠 스케터링 할 때는 이 그룹을 뿌리기는 좀 문제가 있는데 포레스트에서는 이 그룹 자체도 하나의 나무로 보고 하나의 물체로 보고 스케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포레스트에서는 가능합니다 나무를 뿌릴 때 유의해서 뿌리시면 됩니다 멀티 스케터에서는 그룹으로 되어 있는 물체는 뿌리기가 힘듭니다 각각의 물체를 인식하기 때문에 나무를 뿌릴 때는 포레스트 프로를 사용해서 그룹 물체를 뿌리시면 됩니다 장면에 프록시를 넣을 때 이렇게 이제 소스를 제가 세 개를 준비했는데 세 개를 가지고 장면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프록시를 넣을 때는 어떻게 넣을 건지 생각을 하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박스를 가지고 만약에 제가 기본 형태를 잡겠다 처음에 이제 모델링을 하고 가구를 넣기 전에 가구하고 비슷한 형태의 박스를 배치를 하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잡아서 보여줍니다 그럴 때 이렇게 박스로 먼저 배치한 다음에 바꾸시면 돼요 제가 체어 A라고 했고 이 물체를 프록시로 바꿉니다 체어 A 자동으로 프록시로 바뀌게 해서 작업을 하면 되겠네요 닉박스를 배치하는 거죠 아이고 그룹으로 되어 있는 게 말고 밑에 있는 물체 하나로 되어 있을 경우로 옵션을 체크한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축이 현재 물체가 가지고 있는 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랜덤하게 배치해 볼게요 인스텐스 형태로 이렇게 4개의 가구를 제가 배치했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에 진짜 가구를 배치할 거예요 근데 배치하고 보니까 좀 너무 일률적으로 배치가 됐기 때문에 임의로 로테이션을 시키겠습니다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로테이션만 Z축으로 90도 범위 안에서 랜덤하게 회전시키죠 랜덤하게 이렇게 회전이 됐는데 프록시 상태에서 회전이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겠죠 현재 이 의자 같은 경우도 축이 이 물체는 축이 아래쪽에 있고 이 물체의 축은 정중앙에 있네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디를 기억해서 아이디별로 어테치를 한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좀 더 쉽겠고 한 번에 하겠다 좀 더 편하게 그룹이 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0,0으로 이동시키신 다음에 이 물체를 프록시로 바꾸시면 됩니다 프록시로 바꾸실 때는 이 물체가 지금 그룹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걸 선택하셔야 지금 이렇게 물체 위치를 지정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체어 A 라고 저희가 작업을 했었죠 앞에 있는 박스를 OK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프록시로 지금 바뀌었는데 이 박스 있는 위치 이 프록시들도 체어 A 를 그대로 사용했겠죠 이렇게 체어 A 가 그 상태 그 축이 있는 그 상태 그대로 회전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두번째는 소파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소파의 축도 아래쪽 중앙에 지금 놓여 있는데 이 소파도 역시 그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룹을 풀어 보면 모델링 상태가 그대로 있죠 이건 뿅뿅이 소파라서 에디폴리가 굉장히 많네요 그룹을 닫고 이 물체도 역시 0,0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이동이 됐죠 이 상태에서 프록시로 바꾸면 됩니다 메시 익스포트를 하시고 선택되어 있는 물체를 프록시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옵션 그 다음에 같은 폴더 이름은 체어 A 로 똑같이 해줘야 그 위치에 있는 물체들이 바뀌겠죠 자동으로 OK 합니다 덮어쓰기 프록시 선택하고 다시 한번 체어 A 를 가져오면 이렇게 소파로 바뀌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이 축이 지금 밑에 있는 프록시는 축이 아래쪽에 있는데 이 물체도 프록시가 이미 됐죠 이건 그래서 원본을 소멸 했기 때문에 원본을 바꾼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원본이 없는 상태에서 수정이 됐다 뭐 구멍을 막겠다 이 의자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서 원본은 항상 유지를 하고 물체를 바꾸셔야 문제가 없는 거죠 또는 이제 원본 파일이 있다 원본 파일이 따로 저장이 되어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프록시가 되어 있는 물체를 보시면 import mesh 라는 게 있습니다 import as mesh 이걸 이용해서 선택된 물체를 mesh 물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꾸시면 선택된 물체가 mesh 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셔도 돼요 여기 있네요 mesh 가 됐죠 mesh 로 바꾼 건 다른 건데 자꾸 얘가 바뀌네요 왜냐하면 똑같은 위치에 지금 chair a 로 바꿨기 때문에 마지막 chair a 가 얘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고 뷰에서만 보일 때만 업데이트가 안 돼서 그렇게 보인 거예요 처음 상태 그대로 이렇게 mesh 로 다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깨끗한 상태 그대로 가져오죠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혹시 프록시 파일을 mesh 로 바꿔서 바꿔야겠다 수정을 해야겠다 그러면 프록시 파일에서 mesh 로 컨버팅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merge 를 해 볼게요 이 의자 이 의자를 0,0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다시 프록시로 바꿔 보겠습니다 체어 a 로 장면에 있는 의자들이 체어 a 로 이렇게 바뀌겠죠 의자 가지고 있는 재질은 두 개 입니다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 재질이 연결이 안 되어 있네요 이렇게 재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방 연결 했구요 이 상태로 되어 있는 의자 나머지 프록시 에도 똑같이 다 들어가겠죠 프록시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게 프록시 파일만 가져온 상태다 보면 재질이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원본을 복사한 게 아니라서 지금 보시면 프록시 파일에는 연결이 안 되어 있는데 처음에 박스를 복사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프록시 파일을 선택하고 재질을 적용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걸어 보면 프록시 파일이 나오겠죠 이렇게 렌더링이 됐는데 렌더링 된 이 선택되어 있는 프록시 물체 중에서 특정 부분만 마스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렌더마스크 라는 걸 사용합니다 렌더마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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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사용하게 되면 원하는 물체에 선택된 물체에 해당하는 마스크 작업을 할 수 있죠 이 파일을 저장해서 테스트.jpg 를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작업을 하실 때는 이 커브 사용한 거 이런 것들이 모두 없어야 됩니다 커브 사용한 건 모두 끄고 마스크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 지금 렌더마스크 라는 툴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이고 선택된 물체를 이렇게 바로 흰색으로 렌더링 해줍니다 이게 마스크로 저장이 되는 거죠 m1.jpg 근데 아이디가 두 개이기 때문에 이 아이디별로 하기 위해서는 타입에서 재질 아이디라는 걸 이용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id 1번을 선택하게 되면 id 1번에 해당하는 이 물체들이 이렇게 됩니다 지금 같은 아이디 같은 재질의 아이디를 한 번에 이렇게 해주네요 렌더마스크 에서는 선택이 되지 않더라도 한 물체를 선택하고 장면에 있는 같은 아이디의 재질 갖고 있는 것들은 한 번에 따 주네요 이렇게 해서 저장 이렇게 하시고 2번도 저장해 주죠 이렇게 해서 저장 이렇게 해줍니다 다 열면 되겠네요 jpg 이게 렌더링 된 이미지고 마스크 이미지는 한 번에 걸렸던 거 그리고 제가 수정할 부분 그 다음에 반대 부분 이렇게 있습니다 처음에 다 걸렸던 건 필요 없기 때문에 두 번째 거 ctrl c ctrl w로 닫고 rgb 로 되어 있던 렌더링 이미지 채널에 새로운 레이어 채널을 만드시고 ctrl v 붙이기 합니다 두 번째 것도 ctrl a, ctrl c, ctrl w 하시고 채널에 새로운 채널을 만들고 붙이기 합니다 rgb 로 가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ctrl 클릭으로 첫 번째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수정해야 될 부분이 선택이 됩니다 보통은 여기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되면 이미지가 아무래도 원본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ctrl j 로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 놓고 복사해서 그 부분을 수정하게 되죠 뭐 이미지에서는 커브 뭐 이런걸 조정 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합니다 색상도 조정하시고 채도도 조정하고 이런 조정이 다 끝나면 이미지로 만드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처음 거랑 이렇게 수정된 거 비교해서 원하는 느낌 만든 다음에 합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밑에 있는 것도 조정하겠다 그러면 ctrl 클릭하신 다음에 새로운 레이어를 백그라운드에서 ctrl j 로 레이어를 만들고 조정 이렇게 해서 너무 어두우니까 이렇게 조정해 주고 채도나 색상 이렇게 살짝 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다 조정이 되면 이걸 합쳐서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고 그 다음에 비배자나 이런걸 조정하는 겁니다 기본으로 이제 다 조정이 됐는데 벽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노이즈 생겼다 노이즈를 없애는 작업도 기본 이미지에서 한 다음에 그게 없어지면 그 다음에 비배자나 이런걸 이용해서 강약을 조정하는 작업을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마스크 작업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느낌 조정하는 건 나중에 되는 겁니다 프록시 파일을 이용해서 이제 최종 이미지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채널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랜더마스크 재질 아이디를 이용해서 선택하고 장면에 있는 같은 아이디를 한꺼번에 랜더마스크로 걸게 하시면 제대로 원하는 부분의 아이디만 마스크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죠 제가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여기까지구요 마스크 작업이나 뭐 V-Ray 프록시 파일 잘 사용하셔서 작업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시면 좋겠네요